안녕하세요 형님들 루나 달빛연대기 에이게임 tv 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또 게임 플레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 자산과 한정 특별 할인이 있네 이거 아 프리미엄팩 프리미엄팩 뭘 주나 보는데요 풍선 결정 이라든지 이런것들 풍선 재료들 1400 다이아 네 귀속다이아죠 프리미엄팩 이거 괜찮네 컬러 이런것도 주고요 남은 시간이 38분 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지금 돈이 얼마나 있더라 상점에 가서 4984 귀속다이아가 있습니다 vip 4가 되면 이게 구매할 수 있는데 아직 vip 단계가 지금 3단계라 가지고요 빨리 3단계를 좀 올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질 말고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자 일단 길드를 먼저 보여드리면은 저희 길드는 바로 여기 에이게임 tv 여기 멤버 있는 철제 활력을 별로 이 가입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길드 리스트를 보면은 라라랜드가 지금 규모 10레벨로 여신 길드와 같이 있었는데 제가 원래 여신 길드에서 활동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라라랜드로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여기 라라로 이동 부탁드려요 하시길래 라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레벨 조건 20레벨이나 누구든 들어올 수 있구요 인원이 또 150 명이라 또 이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벨로 보면은 제일 높으신 분이 영라님 와 88 레벨로 이렇게 있으시구요 다들 80 레벨 다 찍으셨네요 저도 부지런히 해서 80 레벨 찍어야 겠습니다 행운 캡슐 제가 뽑을 수가 있나 네 한번 돌려 가지고 아 없네 지금 교환 상점에 뭔가 교환할 수 있는데 100개 가지고 뭐 살 수 있는게 없어 가지고요 뭐 이런 것들 풍신의 혼 요거 하나 샅까 교환 네 즉시 구매 하나 구매했습니다 자 오늘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 좀 진행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패스 1도 있네 패스 1도 무료 소환 이렇게 하고 패스 1에서 패 또 다양하게 네 여기 영상 스킵 눌리고요 그리고 10회씩 돌리겠습니다 짠 오우 변이 보물 탐색 드래곤 오우 획득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잡다 한거 또 한번 더 짠 아 그 다음은 더 오우 변이 골드 드래곤 변이 골드 드래곤 나왔습니다 자 자 또 10회 더 아 안나왔고요 10회 더 변이 보물 탐색 드래곤 나왔네요 자 어 그래도 오 이거 나왔다 초대기기 제가 쓰고 있는 예 로봇입니다 제가 쓰고 있어요 예 10회 더 오우 상냥한 리스 아 귀엽다 리스 나왔고요 마지막 10회 더 아이 없다 안나왔네요 자 소환 혜택을 한번 볼까요 아 위에 이런 이런 고대 패스들이 나와야 되는데 확률이 낮아 가지고 제가 여기 전설패들 몇 개 얻었네요 패쪽을 한번 볼까요 제가 패쪽을 이렇게 보면은 패쪽에 지금 획득한 게 예 얘는 지금 성급 강화를 할 수 있네요 예 성급 강화할 수 있고 다른 애들도 얘도 성급 강화 가능하네요 방금 획득에서 그런지 성급 강화 두번 했고 얘도 성급 강화 오유 부리들 아 레벨업도 가능하구나 일괄 레벨업 네 어 전직 전직도 할 수 있네요 전직 같은 경우 빠른 구매 눌리면 즉시 구매해서 전직 하고요 일괄 레벨업 하고 요것도 빠른 구매 즉시 구매 전직 일괄 레벨업 3차 3차 까지 그래 3차 까지 빠른 구매 즉시 구매하고 전직 일괄 레벨업 4차 전직 490원 즉시 구매하고 전직 일괄 레벨업 네 일괄 레벨업 어떻게 레벨업이 안되네요 자 요렇게 도감 쪽에 가면은 요고 도감 요고 레벨업 했구요 정령 계열의 가서도 변이 에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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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레벨업 아 안되는구나 패스 성급을 강화해야 되는구나 또 많이 획득했습니다 이 패틀도 많이 획득했고 전투도움 쪽에 얘가 적합한 곳이 있나 전투도움 쪽에 아 이게 신선 관장 없고 이 같은 경우는 다 추천으로 다 해놨습니다 획득을 아직 못했고 여기도 에 적합한 애가 지금 내 아직 몽완보스 전 어 설산의 정상 여기도 아직 다 못했고요 어 추천이 여기 있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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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도움 취소 확 아 요거 아 잠깐만 아 다른 데다 타고 있구나 얘를 여기다 집어 넣어 버리면은 봉인의 탑에 넣어 버리면 딴 데가 빠졌을 텐데 아 요 얘를 집어 넣어야 겠네요 아 어 아 얘가 또 딴 데 들어가 있구나 아 이것이 이 맞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제일 뒤에 있는 걸로 하나 집어 놓고 요 네 신선 광장에 집어 넣었습니다 다른 애들 다 추천 가능하면 추천으로 다 맞춰야 되는데요 어 이게 뭐야 영예 아레나 아 이거 추천 여기 꽂을 수 있는데 하 미치겠다 자동 사냥터에서는 저거가 지금 제가 들어가 있고 전투력이 얘가 더 높은가 얘가 더 높은가 돼지가 더 높아 보이는데 7 9 8 1 얘가 또 전투도움 취소 예로에 등록하고 길드 전장에서는 아직 획득한 게 없네요 아무거나 집어 넣어야 겠다 전투력 요고 아이가 아니네 해제 요것도 해제 네 장착 장착 바로 장착 다 했습니다 패 전투도움 같은 경우 세팅 좀 해야 되는데 와 아직도 획득하지 못한 패시 이만큼 있습니다 호흡 패 덕대하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일상 패 퀘스트 하면 사냥 퀘스트 먼저 진행했습니다 사냥 퀘스트 같은 경우는 빠른 파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티장 대기 이렇게 해 가지고 파티원 매칭 매칭 해 놓으면은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오면은 같이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람도 안 들어오나 자 구하러 들어왔고요 자 다른 분들도 빨리 오세요 외치기 모집 모집 채널 자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자 안 들어오시나 아 이거 하려면은 빨리 하는 게 좋은데 빨리들 들어오세요 네 자 외치기 모집 모집 채널에 더 자 자 빨리빨리 어 레벨 높다 자 빨리 들어오세요 어휴 뒤에 전부 저거 달고 있네 난 이거 귀여운 거 달고 있는데 자 다 안오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냥 오픈 오픈 시작했습니다 자 가자 이제 오픈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겠죠 자 여기서도 자 자 여기에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딴 데서 사냥하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몰려서 들어옵니다 요렇게 제가 유리팍을 만들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해서 주어진 몬스터 슬라임망 구경 가까이 좀 구경 좀 하자 예 오우 슬라임 되게 잘 만들었죠 자 슬라임망 이렇게 잡고 나면은 자 다음 다음 쪽으로 가야죠 네 보상 받고요 자 다음 쪽으로 또 자동으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게임 자체는 굉장히 편리하고 쉽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 아시는 형님들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승해야 될 게 있네 장비 강화 해라고 하네요 일괄 강화 네 자 여기서 또 플레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박 야생 야성의 힘 야 해정의 생계 라고 돼 있네요 여기서 또 금방 이게 파티원들이 많을수록 진짜 빨리 잡습니다 지금 파티가 지금 풀로 안 차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진짜 파티만 잘 있으면 진짜 금방입니다 자 이렇게 완료했고요 자 가자 우르르르 마치 대장이 돼 가지고 이렇게 화면도 디자인도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게임 자체가 굉장히 좋은데 많은 분들이 또 모여 가지고 게임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슬라임들 잔뜩 들어있네요 이놈의 슬라임들아 네 슬라임들 또 잡고요 해리포터 님이 오 75 레벨 네 라라랜드 와 이쁘네요 아 이쁘게 착용하고 이렇게 계시네요 7급 짜리 자 그 다음에 보상 받고 자 여기 네 번째 진행 또 합니다 이게 하루에 해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것들 따라 가지고 그냥 플레이 마져도 그냥 그렇게만 플레이 하셔도 굉장히 뭐랄까 손쉽게 레벨 업도 하고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자 그린데빌 35 레벨 짜리 그린데빌 잡고요 이 데미지 폰트도 되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엽게 이 시스템을 잘 맞춰 저려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가 보기에 데미지 폰트가 얼마 안 돼 보여도 저게 만들기가 쉽지 않다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완료 후 마지막 갑시다 갑시다 이렇게 또 뛰어다니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빨간게 워낙 많아 가지고요 이거 다 빨리 해야 되는데 상승해서 패시지 레벨 업도 해야 되네 일괄 사용 일괄 사용 일괄 사용 일괄 사용 일괄 사용 자 대박 할인 패키지 와 좋긴 한데 네 지금 사지는 않겠습니다 자 마지막 몽환 도망자 뇌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합자 변신 한번 할까요 변신 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몬스터로 변신 해가지고 이렇게 더 빨리 사냥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쿨타임이 있어 가지고요 다 끝났네 자 보상 받고 짜자자잔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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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보상 안 받았네 자 보상 클릭을 잘못했습니다 보상부터 받았어야 되는데 보상 짠 보상 완료했습니다 보상 완료했고 패키스트 진행 아 패키스트는 4차전직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좀 치우자 화면 깨끗하게 만들어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전직 네 진행해야죠 가자 가자 레이샤랑 대화하고 네 잘 만들었다 레이샤 안녕 와 네 알겠습니다 자 원소 폭동 1회 클리어 좋았어 클리어 이런거 어렵지 않지 자 클리어 하자 가자 문서들도 굉장히 디자인도 잘 되어 있고요 이게 렛도 없이 시원시원하게 사냥할 수 있습니다 자 4차전지 오늘 가보자 네 완료했어요 화이팅 네 모든 조각 봉인해제 아 이거 이게 월드보스 봉안보스 상정 구매 원소 조각 하나 얼마야 아 이게 현금으로 사야 되는구나 아이씨 월드보스 한번 잡으러 가자 월드보스가 지금 델루어 즉시 이동 네 즉시 이동해서 요것도 되게 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돼 있어 가지고요 델루어 쪽에 가서 사냥할 때 어 여기는 길드 도움 요청 딱 하잖아요 길드 도움 요청을 딱 누르면은 많은 길드원들이 또 와서 여유되시는 길드원들이 우르르 물러가서 도와주십니다 지금은 다들 여유가 없으신 것 같은데 오 오셨네요 에몽님 도움 데미지 1 에몽님이 오셨네요 여기 길드원들의 도움을 요청해서 사냥하면은 정말 손쉽고 빠르게 사냥이 가능하니까요 형님들 요게 좋은 길드 들어가서 활동이 많은 길드 들어가지고 이렇게 플레이를 하시면은 굉장히 빠르고 손쉽고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델루어 엘리자베스 님도 오셨고 먼셀 제거 님도 오셔가지고 지금 도와주고 계시네요 변신 한번 해야겠습니다 변신하면 더 빨리 잡으니까요 이 체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58까지 있네요 지금 아직도 58이나 남았네요 네 저거 빨리 다 깎아가지고 또 플레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디자인 보세요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게임 자체가 여유가 있습니다 막 급하게 하나라도 더 해야지 더 해야지 물론 상위랭커로 올라가시는 형님들 소수 형님들은 그렇지만은 그냥 일반적인 형님들은 그냥 게임 스토리 보고 플레이하면서 소수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으니까요 루나 달빛 연대기 꼭 한번 플레이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A게임TV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보신 형님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